이렇게 궁금하면 진작 말하지 그랬어. 나야 얼마든지 환영인데. 저 방 이상도 오는 거. 정신을 깨어보니 그 사람. 그 악마가 날 끌고 들어간 방이었어요. 거기서 나를 마치 짐승대한 듯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너무 열심히 인게. 너 뭐야. 저 방에는 왜 들어가려고 한 건데 어? 장진이 좀 들어? 생각해보니까 차변이 널 조교한 거잖아 차별은 널 왜 이 자리에 꽂은 거고 넌 대체 우선 뭘 하려는 걸까? 궁금한 게 많긴 한데 우선은 도둑고양이 벌을 붙이고 전화해야겠어 그렇게 궁금하면 진작 말하지 그랬어 나야 얼마든지 환영했네 저 방에서 노는 거야 정신을 깨워보니 그 사람 그 악마가 날 끌고 들어간 방이었어요 거기서 나를 마치 짐승대한 듯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런 곳이 생각해서 좋은 거 놔주려고 했는데 너만 괜찮다면 맨 정신도 나쁘지 않지 넌 더 특별하게 다뤄줄게 넌 더 특별하게 다뤄줄게 이거 넣지 못해? 이게 뭐하는 짓이야? 지금 당장 놓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야 미리 힘 빼지 마 지금 이렇게 힘 다 빼면 저 안에서 어떻게 놀려고 해? 지금 이게 바로 자신의 여비서를 성폭행하고도 자신의 돈과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든 송승호 이사장의 성폭행 사건 현장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모한미래복지재단의 송승호 이사장의 민낯입니다 사람들한테 알려야지 그 추악하고 더러운 민낯 다행히 집에서 아마도 롤